아마 지금 꽃들이 소영 씨 오니까 다 피해있어요. 피해있다고요? 여기 꽃이 반했는데 미모가 춘춘하다 보니까 꽃들이 주먹을 거라. 나 때문에! 꽃들아 미안해! 부르부르 부르시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음 지킴이 소영이가 돌아왔습니다. 저 오늘 아름답게 보이려고 치마까지 준비했는데 코디가 갑자기 이거 입으라고 그랬는데 무슨 일이시죠? 오늘 일하실 부서가 농업기술과. 그럼 저 뭐하는데요? 농업. 농업이면... 아휴 저 피디... 아우 나 갈래! 주무관님! 주무관님!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시흥시 농업기술센터 도시농업팀에 근무하는 김영훈 주무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 하시는 주요 업무가 어떤 걸까요? 앞으로는 도시민들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도시민들이 농업하고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또 먹거리를 얼마만큼 안전하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도시농업 분야가 지금 활성화돼서 도시농업공원을 위해 조성을 해놨습니다. 아아! 아니 근데 제가 오늘 여기서 하게 될 업무가 어떤 걸까요? 지금부터 우리 엽체류. 네. 상추도 신고. 상추 신고. 예 또 비트도 신고. 비트도 신고. 비트 북치도 박치도 북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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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치도. 이거 맞습니까? 예 강남궁도 신고. 아 네. 친구들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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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꼽 손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배꼽 손. 하나, 둘, 배꼽.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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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안녕.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친구들 이모 예뻐요? 감사합니다. 깨르르, 깨르르, 깨르르. 자 우리 친구들 이따가 여기서 그냥 완두콩을 심을 거예요. 네. 우리 친구들 완두콩 심는 거. 네. 옆에 우리 여기 예쁜 이모가 있지? 네. 이모가 아마 알려줄 거야. 제가요? 네. 일단 구멍을 파고 구덩이를 파고. 그 다음에 모종을 넣고 물을 주는 거예요. 아 네. 되게 쉽다. 알았어 선생님. 도와줄게요. 이거를 이렇게 잡고. 아 지옥이. 자 우리 완두콩 심고 상추 심었죠? 네. 다음은 이제 양배추를 심을 거야. 네. 이건 완두콩이에요? 그것은 상추고요. 아 예. 네 우리 소영씨 소영씨 물 마실 때 그냥 벌컨벌끈 취할 수 있잖아 그렇죠 얘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면 안돼요 어떡하죠? 바짝 대고 뿌리가 뿌리에 물이 슥이 들어가게 얘네 여긴 더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게 생장잼이에요 이 상추의 생장잼인데 이 흙이 눌러가 버리면 얘가 죽을 수 못 커요 어떻게 해 그러면? 이파리를 살짝 올려주시고 올려주고 물은 주변으로 가야 돼요 아 주변으로만? 그래서 뿌리에 물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아 네 백목 손 인사 감사합니다 친구들 수고했어요 네 들어가세요 우리 소영씨 이리 오세요 아 왜 소리가 들려 아마 지금 꽃들이 소영씨 오니까 다 피해 있어요 아 피해 있다고요? 여기에 꽃이 반했는데 미모가 춘춘하다 보니까 꽃들이 주면 안 돼 오 나 때문에 꽃들아 미안해 지금 쑥갓은 지금 올라오잖아요 오 진짜야 오 대박 쑥갓은 싹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 피부 미용 변비? 나 지금 먹어야 될 건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해? 아 아니 아까 분명히 밑에 누르고 가라고 쳐놓고 그렇게 뽑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냥 기술적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자 우리 소영씨 이리 한번 밤새해 봐봐 봐봐 네 선생님 네 뒤에 밖이 와요 그냥 오 죄송합니다 아 다시 숨어주고 가셔야 돼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전 주무관님 쫑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기분은 박서영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도전을 하려고 4년을 도전했는데 이번에 당첨 되신 거예요 아 여기 이 밭에 당첨이 돼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시영 시민이면 다 됩니까? 오오 근데 선생님은 4년 동안 도전을 했다가 이번에 되셨다니까 와 이거 진짜 로또 돼 로또 오오 아 그럼 혹시 여기에는 어떤 게 심어져 있어요? 아니 요거는 상추 씨를 뿌려 놓고 씨앗을 뿌려 놓고 아 요쪽은 이제 이제 고추 그 밟지 마세요 조심하시고 고추하고 네 토마토 토마토하고 아 정말요? 가지 요거 세 가지 심을 거 토마토 진짜 잘하면은 진짜 너무 신기하겠네 네 아니 근데 여기는 혹시 어딘가요? 아 여기는 아까 봤을 때 백오다고 여기는 함줄도시노공원이라고 네 그래서 오늘은 또 우리 토종콩 네 콩은 이랄까 싶는데 토종 우리 씨앗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맞는 이 풍종이 콩이 담아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일반 흙인가요? 아니요 이것은 상토라고 상토 예 상토 아 상토 똥이에요? 아니요 똥은 안 들어있습니다 아 똥은요? 네 아까 저한테 비비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아니 아까는 아니고 꽉 눌렀으니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비벼 놔야 되니까 아 그쵸 뒤끝 있어요 아 예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소영씨가 무슨 콩을 심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아가리콩이요 한 아가리콩 네 한 아가리콩 뒤끝 있어요 아 여기는 또 어딥니까? 네 여기는 다랭이논이라고 네 우리가 그 그 사람들이 옛날 전통으로 손모내기를 할 거예요 손모내기 네 손모내기 네 손모내기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이 논이 수평이 잡혀야 되잖아요 네 이 수평 잡는 거 네 그리고 또 물이 보이면은 빠지 말라고 벽을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일이에요 아 그렇구나 한 번 오늘 또 체험하실 거죠? 아 체험 아 체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 부추는 계속 자라요 네 잘라주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뿌리채 뽑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럼요 그래서 잘라주시면 돼요 아 그냥 이렇게 네 네 머리카락 잡듯이 잡는데요 머리채를 잡겠다 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렇죠 우리 PD님을 생각하고 뒤끝 있어요 네 이건 수확해가지고 푸드뱅크로 좀 지원을 들어갈 거예요 아 바로 지원 들어갑니다 네 이게 아마 선생님 이름하고 같이 넣을게요 아 제발요 네 여기 우리 푸드뱅크에 어 이용하신 분들이 네 한 100여 명이 계시거든요 시현 씨 우리 간내에 좀 사회적 약자 그러신 분들이 네네 이분들이 와서 이걸 가져가세요 아 그러면 더 뭐 그렇죠 예쁘고 정갈하게 만들어야겠네 네 PD님 어떻게 오늘 저 잘했나요? 잘한 것 같습니다 어 주무관님 잘했나요? 네 잘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오늘 그래도 정말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도 힘들었네요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신경 써주신 우리 농업기술과 선생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절 받으십시오 뭐 모르실 거야 얼마나 힘들었는지 네 내가 다시 멋드래요 기 기운 좋은 거 팍팍 드릴 거야 기운 좋은 거 팍팍 죄송합니다 자연과 함께 살면서 이런 상상을 모두 하지 않습니까? 근데? 로망이죠? 로망이잖아요 PD님도 하잖아요 이사람이 꼭 다 먹어야지 뭐 내가 못 못한 거 너가 안 먹어야지 너가 안 먹어야지 내가 안 먹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